자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앱 최고 대상 시상을 시작으로 스마트 앱 어워드 2013 음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앱 최고 대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스마트 앱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밀되거나 업데이트된 어플리케이션들을 대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과 평가위원단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 스마트 앱 평가 시상 행사입니다.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는데요. 평가위원단 분들로부터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최고 대상은 그 의미와 가치면에서 매우 뜻깊겠죠. 스마트 앱 어워드 최고 대상 시상은 한국인터회 전문과협회 본문으로 계신 이근용 회장께서 애써주시겠습니다. 스마트 앱 어워드 2013 최고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후명 대신 시상자께서는 문의비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스마트 앱 최고 대상 기아오션 어플리케이션 소속사 기아자동차 제작사 이모션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최양선 정부 이사께서 지금 다리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깁스를 하고 붕대를 파우신 채로 오늘 수상을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사는 산악범인 한국인터넷정보가 협회에서 주최하고 스마트 앱 어워드 위원회가 주문하는 스마트 앱 어워드 2013 대한민국 앱 이노베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로 인정받아 위원같이 시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영광을 빌 성과를 이려 본상을 수여합니다. 산악범인 한국인터넷정보가 협회의 협회장 김진수 기아자동차의 최양선 정부 이사께서 우리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상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모션에 대한 시상입니다. 스마트 앱 최고 대상 기아모션 어플리케이션 수상자 이모션 수상회원 앞으로 아깝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기적 촬영 후에 수상 기업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만으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회신에서 들어오는 이 형객님과 이끌어보는 게 있죠. 저는 다리가 다쳤는데 오늘 너무 기뻐서 여기까지 달려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인 tensions 중 opponent k citation에 대해 감사합니다. 정말 힘에 대한 한국인 쪽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께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selected. 그렇지만 우리 어 Johnny I've been in the States, in France. Definitely I've done much more in Korea than 17 years ago. We should all feel lucky. The second thing I want to say is that the future belongs to the people who have done something new. Who innovates and this award is a big encouragement to create more innovative garden. I feel very fortunate also to be a partner with DeMotion. At KIA, we respect a lot our suppliers, our agencies, and without that kind of collaboration, we cannot do everything ourselves. It is the quality of collaboration who can give positive results, soite.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KIFA, 한국 인터넷 프로페셔널 소시이션과 함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 모션을 창업을 했고 이제 18년째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가장 새로운 분야인 모바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보셨다시피 저희 열정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해외 출장을 갔더니 기아 자동차 간본대에 팸스퍼가 춤을 추고요. TV에서 보면 자동차 부품 분해해서 드럼 치잖아요. 그런 새로운 기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최양선 전문인가 이런 기아 쪽 마케팅 팀들이십니다. 너무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생소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저희도 느꼈고 클라이언트도 느꼈지만 마음껏 해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웬만큼 좋은 거 가져가면 지루하다고 하셔서 저희를 긴장시켜주신 것도 소상에 도움이 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양선 전문인 그리고 저희 뒤에 지켜봐주고 계시는 김명석 팀장님, 권순우 과장님, 박승현 담당 네 분이 거의 저희 같은 스텝처럼 마음고생하면서 오랜 기간 만든 것이 기아 모션이고 그 덕분에 올해 6개월도 아직 안 됐나요? 한 60만 명 정도가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 몇 년 동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고요. 그걸로 사랑 고백도 하고 그걸로 아이의 탄생 영상을 찍어서 가족들에게 돌리기도 하는 등 명실공이 디지털 마케팅 3.0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총매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우리 능력있는 에이전시와 또 대단한 트랜어들이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가 인터넷 분야에서 미국 못지않은 또 좋은 산업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3 스마트 앱 포워드 최고 대상의 주인공 기아 자동차 재앙선전무 이사님과 또 이노베이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는데 직접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